달달이와 콩콩이 동네 한복판에 달콤마트가 생겼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달콤마트를 날마다가서 초콜릿과 사탕을 사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치과가 점점 부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이빨이 막 썩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엄마는 날도 달콤마트 가지 말래 저기 가서 초콜릿도 먹고 싶고 사탕도 먹고 싶고 과자도 먹고 싶은데 엄마는 저기 달콤마트 가지 말래 나 달콤마트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은데 어린이 여러분 내 이름은요 충식이에요 누구라고? 충식이 엄마다 충식아 우리 충식이가 어디 갔어요? 충식아 어린이 여러분 충식이 봤어요? 네 어디 있어요? 네 없는데요 없는데요 어디 있어요? 네 어? 아유 충식이 나와봐 장난치지 말고 엄마 나 초콜릿 먹으면 안돼요? 안돼 왜요? 나 초콜릿이 많이 많이 먹고 싶고 사탕도 먹고 싶은데 왜 초콜릿 먹으면 안돼요? 이빨 썩어요? 응? 이빨이 왜 썩어요? 아유 초콜릿이나 사탕을 많이 먹으면은 이빨 속에 벌레가 생겨요 응? 벌레요? 이상하다 난 벌레 구경도 못했는데 아유 절대로 그러니까 안돼 너 저기 달콤마트 절대 들어가면 안돼 어린이 여러분 엄마 몰래 달콤마트 들어가면 돼요?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엄마가 줄 때만 먹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나면 꼭 이빨을 치카치카야 돼요 알았지요? 응 자 빨리 가서 이빨 치카치카자 응 또 치카치카요?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해야지 하루 3번씩은 꼭 치카치카치를 해야 돼 알았어요 아유 그런데 아 이 동네에는 아주 나쁜 녀석이 살고 있었어요 그 녀석의 이름은 세근맨이었어요 우리 어린이들을 날마다 단곶을 먹게 해서 이빨을 팍팍 썩게 만들어야지 가만있어 그런데 말이야 여러분들도 엄마 몰래 초콜릿 많이 많이 먹고 싶죠? 응 가만있어 저기 누구야 호빵맨이다 호빵맨 호빵맨 가만있어 세근맨이 금방 있었는데 어디갔지? 세근맨을 혼내주어야 되겠어요 세근맨이 어디있어요? 응? 안 보이는데 어디갔어요? 어? 이상하다 어디갔지? 세근맨 어디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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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세근맨 도망가자 어 세근맨은 나쁜 녀석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날마다 초콜릿과 사탕을 먹게 만들어서 이빨을 썩게 만드는 나쁜 녀석이에요 응? 세근맨 내가 혼내주겠어요 너 어디갔어? 아휴 아휴 큰일 날 뻔했다 날 호빵맨이 제일 무서워 하하 어? 어? 충식이다 충식이 하하 충식이에게 맛있는 주꾸릿을 많이 많이 사 먹게 해야 되겠다 에헤 어 충식이 온다 어 충식아 응? 어? 어 이상한 친구다 아하 안녕 어? 넌 누구니? 어? 내 이름은 세근맨이야 어? 세근맨? 어? 근데? 어? 나하고 같이 우리 저기 달콤마트에 들어가서 초콜릿 먹고 싶지 않니? 어? 난 돈이 없어 아하 걱정하지마 이렇게 돈이 많아 어? 난 돈이 많구나 어? 이것만 있으면은 초콜릿을 많이 많이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리고 사탕도 사 먹을 수가 있어 그리고 맛있는 마이쮤도 먹을 수 있어 와 나 그런 거 먹고 싶어 어? 그러면 나하고 같이 우리 달콤마트에 들어가자 어 그래 그래 들어가자 아하하 아 들어가자 아하 어휴 이래요 우리 충식이는 날마다 세근맨을 따라서 달콤마트를 들어가서 초콜릿을 사 먹게 된 것입니다 세근맨 세근맨 이 녀석이 우리 어린이들을 어 잘 갈토할 것마트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해야 할 텐데 어 세근맨 나쁜 녀석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근맨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알았죠? 어 어 그런데 얼만 있어서 우리 충식이가 이빨이 점점 아파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 이빨이 너무 아파요 어 이빨이 너무 아파요 어흐 어허 이 눈물 나와요 어흐 이빨이 아파가지고 눈물이 나와요 어흐 어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빨이 아픈거지 이상해 어? 어? 어흐 어떻게 하면 좋아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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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엄마를 불러야 되겠어 엄마가 도와줘야 되겠어 다같이 엄마 불러봐요. 시작! 엄마! 엄마! 아니, 아니, 중식아 왜 그래? 엄마, 이빨이 너무 아파요. 아니, 아니, 어디 보자. 어, 이빨이 아파요. 어?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너? 엄마 몰래 달콤마트에 들어갔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내가 물어보겠어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 중식이가 엄마 몰래 달콤마트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왜 그랬어? 세균맨이 자꾸만 나를 달콤마트 가서 초콜릿 먹자고 그래서 엄마 몰래 먹었어요. 엄마 몰래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누가 주더라도 절대 받아 먹으면 안 돼. 어이, 안 되겠다. 이럴 때는 우리 의사 선생님을 불러야 되겠어요. 그것도 치과 선생님을 불러야 되겠어요. 우리 다같이 치과 선생님! 시작! 치과 선생님! 음, 나는 치과 선생님이에요. 음, 그런데 누가 이빨이 아픈가요? 누가 이빨이 아파요? 중식이가 이빨이 아파요. 충식이가 이빨이 아파요. 응? 네가 충식이야? 예! 아휴, 어디 한번 이빨 좀 보자. 어휴, 아니, 응? 어디 한번 보자. 어차. 아무래도 돋보기로 봐야 되겠어요. 어디 보자. 어? 어? 이빨 속에 벌레가 생겼어요. 응? 이빨 속에 벌레가 왜 생겼느냐? 초콜릿과 사탕과 마이쮸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에?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보세요. 이빨 속에 벌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 정말 이빨 속에 벌레가 있어요? 그럼. 왜요? 엄마 몰래 초콜릿과 사탕과 과자와 마이쮸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빨 속에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와, 뜨거우면 좋아요. 안되겠다. 우리 중식의 이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에? 어떻게 내 이빨 속으로 들어와요? 응, 자. 지금부터 중식의 이빨 속으로 들어가자. 이래요. 과연 이빨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중식의 이빨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내가 바로 중식의 이빨 속에 살고 있는 달달이라고 해. 여기, 여기가 내 집이야. 내 집을 점점 크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요 속에서 잠을 자는 거야. 응.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아이, 나는 뭘 먹고 사느냐. 나는 달달한 걸 먹고 살아. 제일 좋아하는 게 초콜릿이야. 응. 초콜릿이 너무 먹고 싶어. 아. 근데 중식이가 초콜릿을 안 먹네. 안되겠다. 중식아, 초콜릿을 먹어. 그래야 내가 힘이 난단 말이야. 중식아, 초콜릿 좀 내려보내줘. 내려온다. 내려온다. 우와, 초콜릿이다. 아, 초콜릿.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초콜릿을 먹자.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됐어. 이제 힘이 났으니까. 그러면 집을 짓자. 팡. 아이고, 이빨이야. 아이고, 이빨이야. 아이고, 이빨 아파. 아이고, 이빨 아파. 팡. 아. 됐어. 이제 이빨 속에 들어가자. 슈욱. 아이고, 중식이의 이빨 속에 달달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한 마리의 벌레가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콩콩이었어요. 헤헥. 어린이 여러분, 내 이름은 콩콩이에요. 내 귀를 보세요. 내 귀가 뭘로 돼 있어요? 마이츠예요, 귀가. 나는 콩콩한 거, 새콤달콤한 걸 좋아해요. 헤헥. 나는 콩콩한 걸 좋아하는. 그런데, 아, 배가 고파. 젤리가 먹고 싶어. 새콤달콤한 젤리. 아, 콩콩이 먹고 싶어. 새콤달콤 줘. 뽀로로 줘. 뽀로로. 아, 새콤달콤 내려온다. 아, 새콤달콤. 마이츠도 내려온다. 먹자. 잡았다. 맛있는 뽀로로. 젤리. 맛있는 새콤달콤. 맛있는 마이츠. 아이고, 아이고, 맛있어.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아, 됐어. 이제는 여기 이빨 속에 칩을 더 크게 지어야 되겠어. 하나, 둘. 팍. 아, 이빨이 아파요. 아, 이빨이 아파요. 팍. 아, 이빨이 아파요. 팍.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됐어. 아, 이 속으로 쏙 들어가자. 쏙. 아, 큰일 났네요. 우리 충식이의 이빨 속에 이렇게 나쁜 벌레들이 살고 있는데 이럴 때는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 치카치카맨을 불러야 돼요. 다 같이 치카치카맨 시작. 아니,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돼요. 목소리 크게. 다 같이 치카치카맨.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치카치카치카맨 엄청난 기운이 틀림없이 틀림없이 생겨난다. 우주를 누벼라. 가만히 있어. 누가 이빨이 아픈가요? 여러분이 이빨이 아파요? 아니요. 그럼 누가 이빨이 아파요? 충식이가요? 아유, 충식이가 또 이빨을 안 닦었구만. 그렇다면 충식이 이빨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아마 있어. 여기 벌레가 사는 집이 있구만. 이 속에 누가 있나 보자. 어짜? 어? 달달이 아니야? 달달이 나와! 어? 안 나오네. 안 되겠다. 칫솔에 치약을 묻혀가지고 치카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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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넌 누구야? 난 달달이에요. 그런데 왜? 충식이 이빨 속에 살고 있는 거야? 여긴 내 집이에요. 뭐가 이게 네 집이야? 이건 충식이 이빨이야. 너 달달이 빨리 가야! 싫어요. 안 가요. 나는 충식이 이빨 속에 오랫동안 살 거예요. 그리고 이빨을 다 파먹을 거예요. 흥! 안 되겠다. 이 칫솔에다가 치약을 묻혀가지고 다 같이 치카치카! 시작! 치카치카! 아유! 아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저기 있다. 아! 아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 거기 갔 점점 남시나라고! 아유! 아유! 치카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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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 피! 어이구! 아유!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my hand 그만갔어요 다같이 박수 정말 끈질긴 놈이였어 자 이제 나 들어가도 되죠? 뭐 또 이제 본래 없죠? 또 있어요? 네 누가 있어요? 누군데요? 없어요? 여기 뭐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누가 있나 보자 컴컴이가 있잖아 컴컴이 나와 안 나오네 다같이 나와 시작 나와 나와 아유 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너 왜 중식이 이빨을 아프게 했어 아 내가 여기서 사는데 왜 그러세요 여긴 내 집이에요 이거는 네 집이 아니고 중식이 이빨이야 너 나쁜 벌레 빨리 가 안 가요 어 안되겠다 칫솔에다가 또 치약을 묻혀 자 우리 다같이 치카치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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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 저기있다 아유 도망가자 어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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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있다 아 아유 살려줘 살려줘 아유 치카치카 치카치카 차카치카 차카치카 위 아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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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 도망갔어요 박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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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a 와 이제 이빨이 stocks 안 아파요 어 맨날 몰래 몰래 초콜릿과 사탕을 먹으면 이빨 속에 뭐가 생겨요? 달달이와 콩콩이 벌레가 생겨요. 맞아요. 내 이빨 속에도 달달이와 콩콩이가 있었어요. 자, 그럴 때는 언제든지 이 칫솔과 치약으로 하루 3번씩 이렇게 이빨을 잘 닦으면 나쁜 벌레들이 레디 꼬 레디 꼬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어린이 여러분? 고마워. 치카치카맨. 나 이제부터 엄마 말 잘 듣고 이빨도 잘 닦고 그리고 이제 엄마 몰래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 안 먹을 거야. 어린이 여러분들도 그럴 거죠? 자, 그럼 우리 들어가도록 하자. 네, 다 같이 박수 박수 박수